안녕하십니까 이수 장명역학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이수 장명역학연구원은 모든 분들께서 행복한 삶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현명하게 인생사를 풀어 가실 수 있는 다양한 인생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장명, 개명, 사주, 운세, 궁합 등 삶을 살아가면서 궁금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며 나아가 성공적인 삶,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